여보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어느 종목 봐 드릴까요? 네 삼화 콘덴서 45000원 30%요. 45000원 30%요? 네 오래 기다려 산 지가 정말 오래됐을 것 같고 추가 매수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. 안 했어요. 그럼 작년 7 8월달에 사신 거네. 그렇죠? 네 왔는데 좀 더 홀딩 하시죠? 아 그래요? 수익도 좀 내고 나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거 뭐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셨어요? 네. 뭐하는 회사예요? 아 이게 좀 이렇게 좀 그 어 저기 아이티 부품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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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티 부품. 아이티 부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삼성전기 기억하시고요. 삼성전기 쪽 흐름이 좋으면 얘도 같이 좀 움직이고요. LG 그룹사들 또 움직임 또 LG전자 뭐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는데 그런 쪽에 아이티 쪽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불면은 얘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요. 그리고 MLCC 뭐 오팅이 좋다 안 좋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적으로 재무적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삼성전기, 아이티 부품, MLCC, LG전자, 뭐 이노텍 이런 쪽에 이슈가 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급상 또 괜찮아서요. 저는 이거는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. 연기금 또 최근에 좀 샀었거든요. 지속적인 흐름에서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고 한 5만 원 선까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러면 추가 매수 조금 해도 될까요? 지금 30%나 가지고 계신데 또 추가 매수를 하세요. 너무 많잖아. 아니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보상 심리인데 오래 기다렸는데 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남은 현금을 지금 얘도 바닥에 저 밑에서 올라오잖아요. 그렇죠? 또 다른 쪽 지금 내가 아이티를 보고 있는데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종부 다른 섹터에 대한 부분 다른 종목을 보고 거기서부터 사서 조금 오르는 걸 수익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? 그렇죠? 얘는 사도 또 기다려야 되는데. 네.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조금씩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거는 파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네. 감사합니다. 혼영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